요가 양말이 흐름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약간 허물이 벗겨진진 하지만 짓 모르는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웬말입니다 물론 무증을 하는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 요가 양말을 사용한 상태가 그래도 약간 지무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벗겨지거나 열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오랜기가 무증을 알아 가지고 오랜기가 무증을 알아 가지고 더 이상은 없어졌습니다